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여인을 그린 그림은요 어찌 보면 남성들의 눈여깃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요 허균이 화가 이징이 그려진 아이를 씻기는 두 여성 그림을 보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풍성한 살결이며 아양부리는 웃음이 요염함을 한껏 발산해서 아 저 아리따운 자태가 너무도 사실적이다 그래서 오래 펴놓으면 밤잠을 설칠까 두렵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뒤에 서학수집가인 김광국의 이야기도 참 웃기는데요 화가 신한평이 그려진 미인도를 보고 참 한다는 소리가요 풍만한 살결과 어여쁜 자태가 너무도 실감나서 오래 보았다가는 이부자리를 망치기 십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듣다 듣다 요란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그림마저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던 유교사에서 어떤 여성을 주인공으로 남성을 찌질이로 묘사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혜원 신음복인데요 혜원 신음복이 그린 대표작 중에서 미인도를 한번 볼까요 구름 같은 가채머리와 길이가 짧고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 그 다음에 풍성한 치마와 속곱바지 그리고 고개를 살짝 내리고 시선을 아래에 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의 백미는 웃는 건지 마는 건지 속내를 전혀 비치지 않은 여인의 표정이랍니다 그래서 조선판 모나리자의 미소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혜원이 작품의 일필 휘지로 떠내려간 한 편의 글이 인상적인데요 가슴 속에 서려있는 여인의 범벽 같은 정, 북끝으로 그 정신까지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라고 썼습니다 특히나 이 전신이라는 표현은 정신을 전한다 라는 의미의 용어인데요 중국 동진의 고개지라는 분이 그림은 대상 즉 모델의 정신을 전해야 된다 라고 언급한 데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림의 대상인 모델의 외면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델의 요동치는 흉중을 그 정신까지 북끝으로 전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화가가 모델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속속들이 파악하지 않고는 저런 작품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모델인 저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죠 봄날에 피어나는 춘정을 화가 앞에서 숨겼다면 저런 표정이 나왔을까요? 결국 혜원은 이 여인과 혼연일체가 들어 그런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혜원은 서민들의 일상과 애환을 진솔하면서도 해악적으로 그린 단원 김홍도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를 그렸죠 즉 신윤복은 그전까지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여성들을 과감하게 표현했는데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꼭꼭 눌렀던 여인들의 속녀를 과감하게 표출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석도첩하고 간성미술문화재단 소장의 회원전신첩을 보면 주인공이 모두 여성들인데요 이 중에 여석도첩은 조선 후기 기념화 저작거리 아낙네들을 그린 육폭 작품입니다 이 가운데 전머를 쓴 여인은 노란 전머를 쓰고 부채를 든 여인이 외출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여성을 단독 모델로 그린 그림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기에 혜원은 그림 오른쪽 위에 옛사람들이 미처 하지 못했으니 기이하다고 평할 수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모델이 생전 처음 보는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기하다라는 뜻으로 써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요즘 모델의 그런 워킹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선 최초의 패션쇼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간성미술문화재단 소장의 해원 전신첩은 또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모두 여성들이죠 그리고 서른 작품 중에서 18작품의 주인공이 기녀들입니다 재미있는 차관점이 있는데요 여성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니까 4대부 양반들이 어찌 됐겠습니까? 속물과 찌질이로 전락을 했습니다 작품 중에서 단어풍종이라는 작품을 한번 볼까요? 단어 날인데 기녀들이 속살을 드러낸 채 목욕하고 그네타는 모습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퇴기인 듯한 기녀가 쥐어 부분만 치마로 살짝 가리고 가슴과 볼록 나온 배, 엉덩이와 장단지에 맨살을 드러낸 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선 최초의 누드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화 미래라는 작품을 볼까요? 남녀가 포옹하며 미래를 나누고 또 다른 여인은 담의 의지에서 지켜보고 있죠 남자는 옛 정인을 못 잊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겨우 불러낸 것 같아요 그러나 곧 다시 헤어져야 될 운명이겠죠 저 편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여인은 이 미래를 성사시킨 장본인이 아닐까요? 혹자는 이 그림을 두고 조선 최초의 키스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는 달빛이 침침한 야상경에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 라는 혜원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교교한 달빛이 비치는 자정에 남녀가 만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분명히 부부는 아닙니다 쓰게 치마를 한 그런 여염의 여인과 젊은이가 은밀히 만나는 장면입니다 유교적인 사회 질서가 박힌 조선 후기의 사회지만 아무리 억누른다고 해도 남녀간 표현하는 사람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에 한문 천문학자가 초성달 모양의 달이 그림 속에 표현된 것처럼 위를 향해서 이렇게 볼록할 수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것은 월식을 그린 그림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신윤복의 활동 시기 그 다음에 삼경이라는 글귀 그 다음에 달의 고도 그 다음에 당시의 날씨의 기록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1793년 8월 21일 날 일어난 부분월식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웃게 만든 작품이 연서답창인데요 기생들의 봄나들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양반들의 꼬락선이를 한번 보십시오 기생들을 말에 태운 것도 모자라서 말에 탄 기생이 손을 내미니까 얼른 달려가서 담뱃대를 건네주고 있네요 게다가 다른 남자는 자기 갓을 마부에게 넘기고 정작 자기는 마부의 벙거지를 쓰고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당신의 마부가 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부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차마 상전의 갓을 쓰지는 못하고 그냥 곧비 대신 그런 갓을 잡고 채찍만 든 채 맨 상투에 심통이 잔뜩 나서 뒤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곽쟁홍이라는 작품은 어떻습니까 양반 한량들의 술집 난투곡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같이 다 망가질 정도인데도 우통을 벗어던진 채 으름장을 놓는 나이 많은 사람은 말린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객기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젊은이는 부는 좀 덜 풀렸는데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을 떼어말리니까 할 수 없이 옷걸음을 매만지면서 싸움 종식을 그냥 인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 갓과 갓근을 쥐고 있는 산에는 젊은이와 한패인 듯 한데요 이 산에는 술에 취했고요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는데요 이 산에 역시도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은 또 누구냐고요 기녀들의 의식주를 담당하면서 기방 영업도 시킨 기부라는 자들입니다 시첸말로는 기둥서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기부가 될 수 있는 직업군을 지정을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서는 각 부처의 별감, 포도청 군관, 승정원의 사령, 의군부의 나장, 무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각쟁웅, 저 그림에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은 아마도 무해청 소송의 별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년전웅이라는 그런 작품은 어떻습니까? 막 혼이 난 듯한 젊은 유생이 여자종인 듯한 여성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에 빽빽한 입에 짙은 녹음이 쌓여가니 무성한 가지마다 붉은 꽃잎 떨어지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년이 여인, 즉 꽃을 꺾다 라는 뜻으로 소년전홍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리고 삼추가연이라는 작품은 어떻습니까? 깊은 가을에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다 라는 뜻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를 벗은 채 데님을 애만지고 있는 젊은 선비와 속치마를 덜어내고 앉아있는 그런 어린 소녀 그리고 둘을 소개하는 노파 등이 보이는데요 사랑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매매의 현장이라고 봐야 할지 옳겠죠 또 소복 입은 사람이 몸종과 함께 개들의 짝짓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2부 탐춘 그림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2부 탐춘은요 과부가 봄빛을 탐한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남편을 잃은 부인이 재혼을 하기 어렵다 라는 조선사회의 결혼 풍속을 기권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밤의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여인을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나이든 양반을 그린 정변야화라는 그림도 있고요 연목가에서 가여금 감상이라는 점잖은 느낌의 그림 제목은 청금상년인데요 막상 그림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녀는 물론이거니와 은여까지 불러서 질탕한 술자리를 펼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당대의 퇴폐적인 양반 사대부의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죠 그 혜원 신윤복의 그림을 보니 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견고한 유교사회에 갇혀있던 여성을 어떻게 보면 담장 밖으로 해방시켰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대의 금기를 여자면 도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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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